자 여러분들 10월 19일자 오늘 또 코로나 관련된 소식 뉴스 전달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요 며칠 제가 저번에 신기록 세운다 그랬죠? 자 저번에 신기록 결국은 세웠네요. 최고 신기록 10월 16일날 하루 확진자 증가수 45만 5천 명까지 찍었네요. 45만 5천 명을 찍었고 그 다음에 어제도 43만 3천 명을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우리 이야기를 좀 합시다. 자 일단 오늘은 지금 이게 아마 주말이라서 그럴 거예요. 주말이 지금 막 지나가고 있으니까 주말에는 뭐 어떤 나라든 다 똑같이 그렇게 많이 검사를 안 한대.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를 보면 평일에는 확진자가 많이 이렇게 나오다가 주말에 이렇게 확진자가 확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또 평일에 또 제대로 나오다가 주말 되면 또 확 줄어들고. 이게 패턴입니다. 주말에 지금 주말이라서 확진자가 많이 안 잡힌 것 같은데. 어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은 아 이건 뭐 미국. 어제 미국 확진자 증가수 5만 2천 6백 명이네요. 미국 5만 2천 6백 명. 그 다음에 인도 8만 9천 명. 어제 확진자 수도 약 43만 명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지금 이 정도면 이 정도로 안 줄어드는 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약간 좀 그냥 손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로는 말로는 뭐 코로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제 이게 너무 오래되고 하니까 그냥 뭐 약간 이제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 하고 봉쇄하고 스테이 홈 이러면 집에만 있으면 경제는 무너지고 하니 지금 뭐 어떤 나라든 약간 좀 비슷비슷하게 좀 어느 정도는 코로나를 좀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야. 한국도 지금 코로나에 관련된 기사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뭐 마스크만 쓰고 이제 사람들 다니니까 이 상황을 적응하고 그냥 조심하는 걸로 하고 그냥 이렇게 뭐 지내자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지금 뭐 코로나에 대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경각심을 놓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10개월째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년이에요. 내년 1월달 되면 이제 코로나 시작된 지 딱 1년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좀 놓고 있는 것 같아. 그게 보여요. 인도 확진자 증가수는 이건 뭐 8만 9천명 9만명 8만명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계속 인도가 8,9만명 7,8만명 뭐 이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러냐면 그 더 이상을 검사를 할 능력이 없는 거야. 만약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그 이상을 검사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인도에 하루에 확진자 10만명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더 많은 사람을 체크할 그 능력이 없다는 거지 확진자가 그냥 하루에 8,9만명이다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검사하는 사람을 더 늘리잖아요. 그럼 하루에 인도는 그냥 뭐 10만명은 그냥 넘을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뭐 다른 나라도 뭐 예를 들면 브라질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 어제 봐봐. 어제 스페인에서는 확진자 발표 아예 없었어. 스페인에서는 확진자 발표 자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43만명을 찍었어. 근데 만약에 스페인이 발표하고 그리고 보면 다른 나라가 발표 안 한 나라들이 꽤 있어요. 어제. 그런 나라까지 발표해버리면 어제 스위스도 발표 안 했네. 그러면 어제는 더더욱 신기록을 세우지 않았나. 자 그 다음에 브라질 2만 3천명 러시아 1만 5천명 스페인 발표 안 했고 제가 봤을 때 프랑스가 3만 2천 5백명 확진자 나온 거 보면 스페인도 3만명입니다. 3만명입니다. 3만명 때예요. 아르헨티나 1만 3천 5백명 콜롬비아 7천명 와 씨 프랑스 3만 2천 5백명 페루 3천 100명 멕시코 5천 5백명 영국 3만 3천 명 사망자 수도 사망자 수도 지금 평균 하루에 5천 명씩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지금 전세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가 112만명이네요. 112만명 그 다음에 전세계 확진자 수 여러분들 제 방지에 보시다시피 전세계의 코로나 확진자 수 4천만 명 돌파했습니다. 지금 정확히 4천만 명 4천 30만명이거든요. 4천만 명 돌파했어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코로나는요 나중 세대한테도 아주 오래 남을 거의 뭐 스페인 독감처럼 오래 남을 만한 그런 대 대유행성 병으로 남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국 상황을 보자면 한국은 오늘 확진자 수가 76명입니다. 지역 발생 50명에 해외 유입 26명입니다.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정말 양호한 편이죠. 그죠? 근데 지금 한국도 슬슬 좀 이게 또 단계도 낮추면서 살짝 좀 이런 저런 것들을 좀 풀고 있어. 규제도 규제고 이제 뭐 약간 뭐 지금 소비 쿠폰인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정부에서 푼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축제들도 지역 축제들도 다시 시동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거든. 이러다가 진짜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최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제 일을 해야죠. 지역 축제라든지 지역 행사들 이런 것도 돌리고 일터도 돌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들 뭐 재가동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중국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중국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옛날처럼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의 그 강도가 옛날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 약간 중국에서도 좀 이렇게 눈 감으면서 그냥 중국도 경제 회복하기 위해서 공장도 돌리고 다시 재가동시키는 것 같은데요. 중국 지금 뭐 위자 반등으로 난리잖아요. 중국 지금 경제 다시금 이제 플러스로 올라왔고 무슨 뭐 3분기 경제 성장 4%대 거의 5%에 가깝더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보다는 경제를 더 잡기 위해서 돌리는 것 같아 이제. 한국은 이제 최대한 코로나를 이렇게 퍼지는 걸 막으면서 경제를 돌리는 거겠죠. 그죠. 한국도. 한국은 지금 뭐 지역별로 따졌을 때는 서울이 14명 경기 18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에서는 37명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어 재활 요양병원 감염 비상이라고 합니다. 병원이나 재활 센터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다는데 웬만하면 요즘 같은 날은 솔직히 뭐 거기 가족이나 친척이 있어도 면회 같은 거 안 가는 게 좋아요. 갔다가 괜히 걸려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고령층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지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경기도 광주 재활병원에 3일 만에 61명이 감염됐다고 하는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집단으로 퍼진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또 뭐 직장뿐만 아니라 요런 기사도 있는데 친구 만나서 좋아요 라면서 전면 등교 첫날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들 이제 또 학교를 가나 보네요. 그죠. 이제 다들 등교를 하고 학교를 가는데 야 솔직히 이거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부모님들 마음 얼마나 불안하겠어. 근데 학교도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등교가 시작이 됐고 뭐 방역 단계도 낮췄고 하니 뭐 학교뿐만 아니라 일터도 이제 재택근무 이제 다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또 이제 다들 직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지역 상권이라든지 뭐 학교 상권들 그 다음에 직장과 거리 상권들 거기도 다시 회복이 될 거고 그러면 또 내수 경제가 또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코로나는 철저히 예방이 되고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한국이란 이 사회도 잘 돌아가지 않을까요. 아무튼 다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뭐 오늘 진짜 미세먼지가 지금 심하잖아요. 이게 한 거의 뭐 한 3개월 만에 미세먼지가 이렇게 갑자기 나빠진 것 같은데 근데 그 위성 지도를 보면 그 미세먼지 흐름이 그 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이렇게 흘러 흘러오는 미세먼지인데 근데 한동안 중국에서도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지금 미세먼지가 또 이렇게 갑자기 생긴가 보면 제 생각에는 중국이 이제 또 공장을 풀로 가동시키지 않았나. 왜냐하면 중국이 풀로 그렇게 공장을 가동시켰기에 지금 중국의 경제 뭐 코로나 뚫고 정상 궤도로 3분기 4.9% 성장 1분기에 마이너스 6.8% 2분기에는 3.2% 그 다음에 3분기에는 지금 4.9% 성장했대요. 이 뜻은 즉 중국이란 이 거대 공장이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 중국 공장 안 돌아갔을 때 진짜 좋았는데 여러분들 한 100일 동안 공기 얼마나 좋았습니까? 뒤돌아봐요. 근데 사람들은 또 공기가 좋으면 며칠 공기가 좋은 거는 와 공기 좋아서 너무 좋다 이러다가 금방 또 까먹게 돼. 그 좋은 공기가 당연한 게 되는데 지금 또 오늘 미세먼지 상황 엄청 안 좋았잖아요. 또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야 이거. 아 중국에서 공장 좀 덜 돌렸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세계의 기업들이 중국에 다만 공장을 넣지 말고 그 공장들을 좀 다른 데로 이렇게 좀 뺏으면 좋겠어. 좀 이렇게 평준화하고 그래야 이 미세먼지도 한 곳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적당히 퍼졌을 때 그때 이제 공기가 더 좋아질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빨리빨리 이게 그 그린 에너지 공장 그린 공장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개선을 시켜야 돼요. 요즘 그것도 혜택 많이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었는데 내 공장이 이 공장에서 배출하는 무슨 뭐 안 좋은 그런 공기라든지 아니면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세금 혜택도 많이 되고 맞아요. 사람이 살아간 데 있어가지고 물이랑 공기 여기에 오염이 되면 이거는 진짜 사람이 살기 정말 안 좋은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물이랑 공기 이거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요즘 공기도 나빠 물에서 이상한 거 계속 나와 이 기본은 또 보장이 안 되면 이 와중에 오늘 중국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임상 3기 안 끝났는데 중국에서 코로나19 백신 긴급 접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중국에서는 이러겠습니까? 아직 임상도 안 끝났는데 빨리 빨리 접종시키고 사람들을 마음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이게 뭐 효과가 있든 없든 일단 안 퍼지게 만들고 항체가 생기고 그랬을 때 이제 중국이 또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은 뭐 옛날부터 계속 외치는 게 지금 하도 때려 맞으니까 중국은 지금 계속 자급자족 중국은 자급자족으로 우리끼리 경제를 발전시킨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지금 가고 있죠. 시간은 자기들 편이다. 어차피 우리가 자급자족 하면서 계속 경제발전을 시킨다면 나중은 결국 자기들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고 뭐 전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실제로 오늘 그런 기사 나왔잖아요. 이대로 가면 2030년에 미국이 나홀로 성장 중국 이 속도로 가면 2030년 미국 GDP 추월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정말 진짜 2030년 가봐야 알겠지만 요즘 이런 기사가 뜨고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임상 3기 안 끝난 백신을 지금 긴급 접종을 시작하고 있다는데 모르죠. 뭐 어떻게 될지. 아 그리고 오늘 되게 신기한 기사가 있었어요. 이제 공연 문화 콘서트 문화가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클럽이나 공연장 안에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뭐 물론 나중에 코로나가 없어지며 오겠지만 지금은 일단 끝났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록밴드 공연을 하는데 밑에 관중들이 풍선에 이렇게 들어가서 비말 걱정 안 하고 그냥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함성을 외치면서 이렇게 공연을 즐기고 있는 이런 공연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거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아마 이 코로나의 새로운 공연 문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가. 숨쉬기 가능하냐고요? 뭐 그런 장치들이 있겠죠. 디테일한 건 저희가 기술자가 아니니 이건 모르겠지만 그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이렇게 다들 풍선 안에 들어가서 다들 이렇게 풍선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뭐 드럼도 여기 안에서 있고 밴드들도 각자 이렇게 풍선 안에 들어가 있대.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 여기 채팅창에 인터넷 공연도 하잖아요. 이번에 방탄 500억 수입이라던데 라고 얘기하시는데 방탄이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대항로 공연 아니면 그냥 뮤지컬 뭐 이런저런 소극장 공연들 많잖아요. 그런 공연을 인터넷으로 라이브로 중계해준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2만원 3만원 이렇게 티켓값을 받는다 했을 때 여러분들 볼 의향이 있으세요? 절대 없지. 물론 뭐 너무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 그거 못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방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이 공연이라는 거는 콘서트 등 공연에는 그 현장 가가지고 그 배우와 가수들과 직접적인 호흡을 느끼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옆에 사람들이 그 그런 기운을 느끼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뛰면서 그게 공연을 즐기는 건데 그거 즐기려고 막 콘서트 표 막 10만원 20만원 주고 가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이렇게 본다? 근데 티켓값을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지불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 그 관중 확 줄어듭니다. 반에 반토막은 날 것 같아요. 지금 공연계랑 영화계 지금 뭐 타격 때문에 난리도 아니잖아요. 아마 점점 이런 새로운 방식이나 새로운 방법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들 인간은요. 진짜 대단한 적응하는 동물이래요. 지금 코로나 시대 처음에는 막 우방조항 하면서 사람들이 팬데믹에다가 패닉도 오고 코로나 블루에다가 사람들 막 경제도 죽고 하지만 아마 여기 적응되면서 계속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 솔직히 여러분들 공연 업계라는 게 이 공연 기획자가 공연을 기획을 하잖아요. 공연이 성공을 해도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남기가 쉽지 않대. 실제로 그냥 관중들을 모으고 진행하는 그런 공연도 적자 공연이 엄청 많대요. 그런데 온라인 공연이 성공한다고요? 그건 진짜 어떤 공연에 따라서 확실하게 차이 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공연 100개 하면 1개 성공하려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말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